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비가 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지금 조금 안 보이는데 좌측에 보이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 아까 유럽 건물같이 생겼습니다 외관은 고급 자재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매물 현황표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, 강상면, 화양리에 소재하는 주택이고요 대지가 162.7평 도로 지분이 약 5.4평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 50.8평 꽤 큰 그런 주택이고요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ALC블록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공년도는 2019년 8월 이제 뭐 한 두 달 됐네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고요 향은 남양으로 일조건 아주 풍부하고요 앞에 부분이 가리는 게 전혀 없이 탁 트여져 있습니다 건축구조 같은 경우는 방 3개, 욕실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남방은 지혈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98번, 342번 지방도하고 인접해 있고요 강상면 소재지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편의시설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양평 읍내, 양평역까지도 차량 8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자녀분들 학군이라든가 여러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봄매물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고요 또 내부 디테일하게 한번 자재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이렇게 보시면 약 5미터 이상 되는 도로 포장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조망권이 좋다 보니까 약간의 경산이 있습니다 완경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조경 부분이 공사가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 지금 이쪽이 대문이 되겠죠 대문이 되겠고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지금 잡석이 현재 깔아져 있는데요 향후에 아스팔트 포장 계획 있으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에 주차 뭐 세네 대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주차장 우수시설 지금 다 돼 있고 야외 수도과도 있고요 경계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조경수도 심어 놓으셨고요 철제 펜스까지 잘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입구 자측에 보면 여기 뭐 태양열 가로등 같이 화날 것 같은데 자동으로 온오프 기능 된다고 하네요 돼 있고 또 경계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철제 펜스로 시공이 잘 돼 있고요 제가 지금 가장 조금 놀란 부분은 이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돌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정말 이건 100% 자연석 같습니다 굉장히 커요 덩어리 덩어리가 큰 자연석으로 시공이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네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연석이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큰 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딱 보기에도 중압감도 있고요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이제 마당 부분인데 지금은 현재는 잡석으로 깔아져 있지만 다 조경 공사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뭐 화단이라든가 자그마한 텃밭까지도 조경 추가로 공사 진행해 주신다고 하시니깐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공사하시려고 자연석도 다 갔다 오셨네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건물 외관 보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참 특이합니다 바닥에 자연석으로 다 시공이 됐어요 뭐 여기는 거의 대부분 자연석입니다 자 외벽 마감도 이게 대리석인데 샌드스톤 이라는 그런 처음 들어봅니다 샌드스톤과 스타코로 마감이 잘 돼 있고요 저기 뭐 지중해에 나올 법한 그런 집이네요 이쪽에는 뭐 테이블이나 바비키장으로 활용하시거나 뭐 이제 매수자 분께서 원하시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보통은 이제 나무 목재로 이렇게 데스크 해 놓으신데 여기는 뭐 다 대리석입니다 예 조명까지도 고급스럽게 건물과 어울리게끔 잘 시공 돼 있네요 네 그럼 내부 확인 한번 해 볼 텐데요 지금 내부 들어가시기 전에 아 이 입구 먼저 보시면 요 부분도 편백나무로 마감 아 돼 있구요 등 같은 경우도 일반 그 저렴한 센서 등이 아니라 센서와 이제 방에 설치하는 그 등을 별도로 설치하셔가지고 굉장히 밝게 예 그렇게 비춰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요 현관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문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그런 문이 아니구요 그 그것보단 좀 고급스러운 예 그런 문으로 좀 고가의 그런 현관문을 시공하셨다고 하시구요 자 형에 들어가시면 예 좌측 뭐 이렇게 바다 타일들 다 자연석입니다 자연 대리석으로 시공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은 편백나무 시공하셨구요 등도 똑같이 센서등 시공하셨습니다 네 우측에 붓박이장 신발장으로 잘 시공되어 있구요 딱 들어가시면 중문이 굉장히 넓게 돼 있네요 들어오셔서 자 좌측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 좌측 보시기 전에 요 앞에 현관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세면대가 있어요 세면볼로 세면볼로 한 이 부분은 이제 오는 손님들을 배려한 그런 세면잔데 간단하게 식사 전에 손 씻을 수 있게끔 또 이런 부분까지도 배려를 또 하셔가지고 시공이 돼 있네요 아 전 이 부분 이런 주택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오시면 이렇게 거실이구요 거실 남양으로 일조건 굉장히 좋은 남양으로 돼 있고 바닥도 대리석 예 그리고요 이제 벽면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도배지가 아니구요 자연석화한 그런 뭐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시공 방법 중에 이제 그런 예 또 방법으로 보면 대리석 같아요 만져보면 일반 도배지가 아니구요 예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천장 같은 경우도 도배지가 아니구요 친환경적인 뭐 그런 소재로 다 시공을 하셨고 요 거실 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지으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재 하나하나를 다 신경써서 선택하셔서 예 시공하신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실 천장 시스템 냉난방기 빌트인 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주방에 좀 추가로 공사를 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며칠 안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어 말씀하시구요 예 구조 이제 잡으면 될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거실은 바닥이 대리석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바닥을 강암화로 뭐 아니면은 뭐 데코 타일인가요 그런 자재를 많이 쓰는데 오크 원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크 원목입니다 원목 자체 그 자체를 바닥을 다 시공하셨어요 정말 이런 집 처음 봅니다 네 이렇게 또 아일랜드 식탁 주방 등이 있구요 세탁실도 넓게 빠져 있구요 천장은 편백나무 네 기본이 편백나무 대리석 바닥 요렇게 되어있다 보시면 되고 도배지로 도배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닥은 자 나무 원목으로 다 시공 되어있구요 자 현관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볼 건데 요런 작은 수납공간 조차도 다 원목입니다 집선목으로 된 원목 수납공간 그리고 우측에도 보면 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냉난방기 빌트인 되어있구요 조명 예 다 신경 많이 쓰셨죠 샤시도 네 원목으로 다 되어있어요 샤시틀 있죠 창호틀 창호틀 네 요런 부분 네 요런 부분 다 원목이구요 이 방 문 같은 경우도 원목입니다 예 정말 무게감 있는 원목으로 시공 잘 되어있구요 아 또 하나 일찍에 있는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이 붓박이장으로 잘 시공이 되어있네요 되어있는데 이렇게 다른 붓박이장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깊이가 약 한 20cm 15에서 20cm 정도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구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불이라든가 이런걸 수납 하셨을 때 좀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좀 깊게 시공 하셨다고 하네요 내부 인테리어는 뭐 오크 나무 색상과 화이트톤으로 잘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바로 우측에는 욕실 있구요 천장 욕실 변백나무와 대리석 이렇게 마감으로 되어있는 그리고 요런 이제 유리 칸막이 같은 경우도 좀 어 높이가 더 높게 시공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일부러 샤워기 위쪽으로 해서 물이 이제 흐르거나 튀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게끔 예 그런 작은 배려까지 다 되어있네요 그리고 계단 및 창고인데요 여기도 문도 원목 천장 변백나무 원목 요런 창고 부분까지도 바닥을 다 원목으로 시공을 하셨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고집스러운 예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안하거든요 사실 집을 지을 때 1층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세탁실 실 하나 계단 및 창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구요 2층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 뭐 그냥 오크나무 원목으로 예 상판은 원목입니다 원목 그대로 쓰셨구요 네 또 중간에 창도 크게 잘 빼셨고 난간도 원목 역시 벽은 대리석화한 다 이렇게 가공한 그런 작업을 하셨고 올라오셔서 좌측에 보시면 또 수납공간 아까 1층에 보셨던 그 수납공간 집성 목으로 된거 보셨구요 바로 좌측도 욕실입니다 욕실이 굉장히 2층은 욕실이 굉장히 커요 1층과 디자인은 거의 흡사한 예 그리고 이런 자기 같은 것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브랜드로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약간 호텔에 많이 납품이 되는 그런 브랜드인데 다 그런걸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또 작은 방 하나 있구요 바닥 역시 원목 창틀 원목 네 냉난방 빌딩 잘 되어있구요 네 작은 방 이렇게 또 하나 있구요 네 2층에도 꽤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역시 바닥은 원목 원목으로 시공하셨구요 시스템 에어컨 네 시공 잘 되어있구요 아 또 이렇게 주방까지 세수대까지 미니 주방 시공 다 되어있고 주방 가구 뭐 어 그 다음에 북박이장 모두 한샘 브랜드 어 선택하셨구요 어 요런 후황 까지도 아 참 한샘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만 다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네 서브 주방도 있구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2층에 좀 큰 방이구요 큰 방 있습니다 역시나 북박이장 시공 잘 되어있구요 네 조명 그 다음에 냉난방기 빌팅 잘 되어있구요 또 이제 어 하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요 부분이 전체가 이제 편백나무인데요 편백나무 중에도 좀 상급에 속하는 자재로 이렇게 어 이 방에 어떤 음 숙면을 취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습기 조절도 있을거구요 여러가지 제가 효능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들어왔을 때 향이 진하게 나네요 확실히 좀 다르구요 일부러 이렇게 아 너무 많이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네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2층 방 두개 욕실 하나 거실 그 다음에 미니 주방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구요 어 마지막으로 본 주택은 뭐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판매하시는 매매업자 분이 아니시구요 일반 개인이신데 어 이제 조카 분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떠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게 되셨다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과는 좀 거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촬영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지었던 매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겠지만 좀 드문 그런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대원TV 김대원 이었구요 네 그럼 또 저는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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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